아니면 동료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. 바블틱으로 만나볼 수 있는 반칙이에요. 반칙. 반칙. 반칙 이기랍니다. 마저 혹시 태극팀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떠들팀을. 아 먹고 먹고. 계속 불을 납득으로 해서. 아 이러면 시작부터 이러면 다리가 풀리거든요. 뒤져도 두 개 빠는 팀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. 아 로컨성이죠. 인사 중 원이э Incredible. 체급도 나름 유형 선수를 넣고 Angela一个 30kg짜리 나름 유형 선수 이럴itor. 지금 이렇게 다 풀어버리고 있어요 태그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. 이게 바로 희망 고문입니다. 태그할 거라는 희망을 주면서 마지막에 채는 거예요. 무엇보다도 프로레싱에서 태그 직전 가박차는 거 상당한 고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장여직은 도요치 아쿠시나 정준아, 정준아. 정준수는 다 해머링. 맞고 그렇죠. 누가 뭐래도 MC 1인사 무한돈이 1인사는 2인사. 정준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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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감사합니다.